당신의 연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올바른 연금을 위한 현명한 선택! 경남은행 연금 내비게이터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금 내비게이터 이하선입니다. 오늘은 DB형 기업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재정검증! 이 재정검증 퇴직연금 전문가를 모시고요. 재정검증이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정검증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은행 신탁사업단 퇴직연금사업팀 정효열 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남은행 신탁사업단 퇴직연금사업팀에서 연금 계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효열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긴장하셨어요? 조금요.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 신탁사업단 퇴직연금사업팀에서 재정검증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이렇게 재정검증 이렇게 하니까 왠지 재정을 이렇게 감독하는 것 같고, 검사받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DB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재정검증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퇴직급여 지급 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것을 재정검증이라고 합니다. 즉, 최소 적립 수준 이상으로 사회적립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왜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DB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상태가 충분한지 진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방금 이거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건강검진을 하듯이 우리 DB형 퇴직연금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매년 체크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 매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업체들마다 이 결산월이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들마다 재정검증을 받는 시기도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회사별 결산월에 따라서 재정검증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업체의 경우에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리고 3월 결산업체의 경우에는 3월 말 기준 평가정립금과 기준책임준비금을 비교해서 재소정립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년도 말 이후에 부립한 금액은 해당 재정검증 결과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년도 이전에 반드시 부립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12월 말 결산월인 업체라면 올해 재정검증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미 22년 12월 말 전에 잔액을 잘 부립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검증이 이제 뭔지 이해는 참 이제 속속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도 보시다 보니까 이 재정검증에 관련된 말씀하신 용어, 이 용어가 기준책임준비금, 최소정립비율 이런 용어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재정검증 보고서를 이 회사 담당자가 받아보게 되면 그 생소한 용어 때문에 난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그 정립 수준이 충분한지 판단을 하려면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계속기준준비금과 그리고 비계속기준준비금인데요. 계속기준준비금은 근로자들이 미래 퇴직 시점을 예측해서 지급해야 하는 예상 퇴직 금액을 산출한 뒤에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금액, 이것을 계속기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비계속기준준비금은 현재 모든 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되냐, 이런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준비금 중에 큰 금액, 큰 금액이 기준책임준비금이 되고 이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정립비율을 곱한 것, 이것이 최소정립금이 됩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DB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이 뭐 계속기준준비금, 비계속기준준비금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에서 근로자분들이 다 지금이든 미래든 퇴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가? 네. 이게 바로 재정검증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2월 말 결산업체 이제 기준으로요. 만약에 올해 재정검증을 받게 된다면 어떤 시기에 어떤 절차로 받게 되는지 이걸 프로세스를 한번 쫙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2월 결산업체의 경우에 재정검증 산출을 위한 명부를 3월까지 금융기관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혹시 폭수로 여러 금융기관에 DB형 퇴직연금을 정립하고 계신다면 간사기관에서 재정검증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간사기관으로 명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사기관에서 딱 한 번만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출해 주신 명부를 기초로 해서 재정검증 작업이 진행이 되고 6월 말 정도의 재정검증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회사 앞으로 통지됩니다. 아, 그러면 갑자기 제가 또 궁금하게 생겼는데 이 재정검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그 근로자 수의 임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게 정확하게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명부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출해 주신 명부를 가지고 어, 정립 수준이 충분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이 기준 책임 준비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어, 명부상의 입사일자라든지 임금정보 그리고 중간정사일자 등 정확한 정보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제출을 하는 건 중요한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언제 제출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까요? 네, 저희 경남은행에서는 그 재정검증 실시 전 명부 업데이트 요청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많을 경우에는 경남은행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재정검증용 명부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신 후에 관리점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재정검증을 위해서는 이 적립금을 잘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우리가 적정 기준 책임 준비금을 위한 최소 적립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작년에 비해서 좀 강화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최소 적립 비율이 2021년까지는 90%였지만 2022년부터 최소 적립 비율이 100%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업 연도 말 평가 적립금을 기준 책임 준비금으로 나눈 비율 이 적립 비율이 최소 적립 비율 100% 이상이 되어야 적정 수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를 다 채워야 된다. 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근데 우리가 또 실무적으로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신규로 도입을 한 업체라고 한다면은 그 과거의 근로자분들이 일했던 근속 기간에 또 퇴직 적립금을 계산해서 또 채워놔야 하잖아요. 이걸 또 한꺼번에 채워넣으려고 하면 좀 많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과거 평균 근로기간에 따라서 최소 적립 비율이 100%가 아닌 더 적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가입 초기에 100%를 바로 의무 비율로 적용할 경우에 회사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입 후에 순차적으로 100%를 적립하도록 유예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혹시 해당 업체분들이 계시다면은 잘 기억해 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이 최소 적립 비율을 이제 100%를 채워야 된다. 잘 알고 있지만 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적립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최소 적립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검증 결과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앞으로 재정검증 결과가 통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적립금의 95%에 미달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해서 금융기관에 제출하셔야 되고 적어도 직전 사업년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부족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해소해야 됩니다. 이 재정안정화 계획서가 사실은 조금 작성하기도 좀 어렵고 번거롭고 해서 굉장히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이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그래요? 맞습니다. 2022년 4월 14일 근태법 개정에 따라서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안정화 계획서 양식은 부족금액을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작성이 되었었는데요. 변경 후에는 부족금액이 아닌 부족 비율의 3분의 1을 직전 사업년도 말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추가 납입금액,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안정화 계획서 작성 대상이었다면 23년 12월까지 부족 비율의 3분의 1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부족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이 금액을 우리는 어떻게 채우겠다라는 계획을 잘 적어서 냈으면 됐지만 이제는 이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비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워넣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좀 더 타이트하게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금액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면 뭔가 진짜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안정화 계획서 작성 대상인데 작성을 하지 않거나 안정화 계획서에 따라서 부족 비율의 3분의 1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 적립 비율의 95%에 미치지 못한 회사 담당자께서는 안정화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재정안정화 계획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근데 저희 기업 담당자분들이 진짜 궁금한 거는 만약에 22월, 12월 말 기준으로 올해 6월에 재정검진 결과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 회사가 이 적립금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안정화 계획서 대상인지 뭐 이런 걸 좀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런 게 또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어, 있습니다. 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재정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 책임 준비금을 예측하고 그리고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충분한 수준의 적립금을 4회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저희 경남은행에서는 사업 연도 말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시점에 재정검진 결과를 통지해드리고 그리고 차기 사업 연도 말 2개월 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 10월경에 모의재정검증을 통해서 미리 적립수준을 진단해드리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적립수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 모의고사를 미리 치는 것처럼 모의재정검증 결과를 잘 활용하시면 이 적립한 부족금액을 해소할 수 있는 또 시간을 또 주어지니까 이 부분만 잘 챙기고 계셨다가 적립을 잘 한다면 재정검증 결과를 잘 받을 수 있는 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정검증 업무를 하시면서 이 밖에 기타 질의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경남은행 담당자 또는 신탁사업단 퇴직연금사업팀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전문가인 정유열 과장님 모시고 재정검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경남은행 기업 담당자 분이시라면 재정검증에 관해 여러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경남은행 신탁사업단 퇴직연금사업팀 또는 관리영업점의 퇴직연금 담당자 분들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연금 네비게이터 재정검증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저희 경남은행 채널도 많은 사랑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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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